어떻게 하면 재정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몇 초 안에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재정적 성공과 웰빙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꾸준한 저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저축한 금액은 안전한 투자처에 분산하세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금융 지식을 업데이트하세요. 꾸준한 관리와 계획만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팁을 알아보세요.